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 잘 보냈어? 주말 잘 보냈어? I had the best weekend. 주말에 정말 즐거웠어요. 주말에 정말 즐거웠어요. 주말에 정말 즐거웠어. 주말에 정말 즐거웠어. 주말에 정말 즐거웠어. 여행은 어땠어요? 여행은 어땠어? 여행은 어땠어? 여행은 어땠어? It was fantastic.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최고였어. 최고였어.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I'm fine, thank you. 덕분에 잘 지내요. 덕분에 잘 지내요. 잘 지내. 잘 지내. 잘 지내요. I know you're feeling.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기분이 어떤지 알아. What am I supposed to do? Tell me you're Basically. doesn't lugarimerk May I even Excuse me 이제 어떻게 해야? 나 이제 어떻게 해? Now don't worry 걱정 마세요 걱정 마 Take it easy 진정하세요 진정해 Did you hear the news? 소식 들었어요? 소식 들었어? 소식 들었어? 소식 들었어? No, what? Tell me 아니요, 뭔데요? 말해주세요 아니요, 뭔데요? 말해주세요 아니, 뭔데? 말해줘 아니, 뭔데? 말해줘 아니, 뭔데? 말해줘 당연히 말해주세요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Of course, come in!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물론이지, 들어와 물론이지, 들어와 들어와 Please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먹어 It looks delicious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Do you have any siblings? 형제가 있나요? 형제가 있나요? 형제 있어? I have no siblings 저는 형제가 없어요 나는 형제가 없어 나는 형제가 없어 나는 형제가 없어 Where did you grow up? 어디에서 자랐어요? 어디에서 자랐어요? 어디에서 자랐어? How do you like your job? 직장이 마음에 드세요? 직장이 마음에 들어 직장이 마음에 들어 I'm happy with my work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해요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해요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해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해 오늘 정말 추워요 오늘 정말 추워요 오늘 정말 추워 may I take pictures here?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도 돼?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도 돼?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I'm going to the airport 공항으로 가주세요 공항으로 가주세요 공항으로 가주세요 Thank you for listening I can speak Korean Don't forget to click like and subscribe See you at the next lesson 다음에 만나요 Have a nice day Bye incredible 감사합니다.